리클, 일로와! 리클! 리클! 아이, 이빨!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설악산 구독수고요. 수요일 아침에 리큐랑 일출 뜨는 거 좀 보려고 왔습니다. 리클, 리클, 일로와! 에이, 좋아! 우구! 리클, 리클, 리클! 리클, 리클, 일로와! 리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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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리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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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리클, 일로와! 리클, 하러전 같이 타보자! 리클, 꽉 잡어! 리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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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클 디게코밍 하이퍼 디케일 니케 라이브 디케일 하이퍼 디케일 디케일 이리 와 니케 일로와봐 니케 니케야 니케 기다려 일로와봐 니케도 해 뜨는거 봐봐 니케 저기 해 뜨는거 봐봐 멋있지 니케 니케 관심없어? 니케 이거 파도치는거 봐봐 니케 일로와봐 아유 무서워 오오오오오오오 뭐가 무서워 니케 일로와 니케 무서워 니케 파도 봐봐 파도 안올란다 무서워 와우와우 니케 니케 니케아 니케 이리와야지 니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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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야지 어우 니케 뭐 뭐 이렇게 무서웠어 아 이뻐 이렇게 제가 며칠 전에 커뮤니티 게시판 채널 멤버십 구독하신 분들만 보실 수 있게 글을 좀 적었던 내용이 있구요 좀 깜짝 놀래는 일이 있었죠 그러고 나서 굉장히 좀 생각이 좀 많아졌어요 이렇게 됐고 또 지금 어쩌면 아이들이랑 같이 사는 집에서 최악의 경우엔 나와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뭐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유튜브를 어떻게 해서든지 좀 자리를 잡으려고 노력을 하긴 할 건데 니케 니케 일로와 니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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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 musnes 이 정 니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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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어떻게 보면 저에 대한 자존심 문제이기도 한건데 니케! 니케 일로와 니케! 자존심 문제이기도 한건데 구독자 19,700명대에서 사실 2만 명 되는건 금방 시간문제라고 생각을 했었던 가볍게 생각을 했던 일이었었는데 거기서 좀 답보 상태 브레이기 좀 걸린 상태고 19,700명대에서 600명대로 좀 내려가는 일이 있었었고 그 이후에 사실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분들께서 주변 지인분들 가족분들께도 다 말씀을 하셔서 또 구독자가 다시 끝자리수가 7로 바뀌고 곧 8로 바뀌는 분위기였다가 사실은 오늘 새벽에 19,699명으로 다시 추락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이번건은 오히려 마음이 조금 더 홀가분해요 정말 설악산 구독수를 아껴서 보고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들어서 구독을 하셨던 분들은 좀 오래 가시겠지만 그냥 소개로 해서 이렇게 영상 올라오는 건데 별로 반려견을 좋아하지 않는다거나 뭔가 굉장히 그냥 재밌는 요소 이런 것만 기대를 하셨던 분들은 당연히 구독수소를 하시겠죠 그래서 그냥 지나가듯이 오셨던 분들 나가는 거는 오히려 저도 마음을 좀 더 비워내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계속 또 영상을 올리면 19,700명대가 또 무너지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보니 다시 이제 600명대로 내려가게 됐는데 이번에는 그냥 뭐 속상하고 걱정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마음이 좀 더 홀가분하더라고요 그래서 니키하고 같이 아침 해 뜨는 것도 좀 보면서 마음을 좀 다잡으려고 오늘은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요즘 영상을 좀 뜸하게 올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후원도 해주시고 격려 말씀해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이셨어요 늘 진짜로 감사드리고 그런 분들 생각해서라도 절대 좌절하거나 우울해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조금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도록 계속 화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나오기 전에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예전엔 저도 막 에너지가 넘치고 이럴 땐 뭐 그럴라면 그러고 말라면 말하라 그러고 그냥 제가 계속 할 걸 했었는데 요즘은 좀 진짜로 몸이 예전 같지가 않으니까 자꾸 이렇게 좀 움츠러들게 되더라고요 오늘 그런 마음도 좀 다 여기 저 해 뜨는 거에다 던져버리고 새롭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걸 그냥 글로 적는 것보다 말씀드리고 싶어갖고 오늘은 좀 니케랑 같이 일부러 나와서 영상 찍고 있네요 이거 들고 잃어라 ole 와아 너와, 호스키 너네도 간식 먹어 일로와 해리 해리 코코 니케 니케 일로와 조상 세라 사랑이 호스키 놓아 너네둬 뒤로 거 밑에 떨어졌잖아? 밑에 오케이 찾았다 됐어 됐어. 하나씩 더 먹을까? 혜리. 코코. 니키에는 저기 숨겨놓은 거 있잖아. 하나 더 숨겨놔 그러면. 두산. 세라. 샹이. 놓아. 하나 더 먹어. 어스키. 어스키.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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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키 이거 안 뺏기게 갖고 들어가서 먹을까? 니키 안에서 먹고 나와. 니키 이리 와봐. 가자. 니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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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키ishop.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